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들어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순 없지만 알 순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 그 자신의 길을만 들어가는지 알 순 없지만 알 순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너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오해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너는 왜 이 길에 서있으니까 너는 내 길에 서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나는 이 길에 처음인가 이게 정말 내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것만을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아멘